이 여성 뭐하는데? 어이 형이 니 뭐하는데? 이 여자 촬영하라고 어? 이 친구가 임신중이라서 진짜야 아이 나 임성버한테 뭐가 좋은지 몰라갖고 일단 손에 잡히는대로 알았다 이렇게 따라오나? 나 이 여자 임신했다고 엠버 니가 하는거이 낫같다이야 임신했다는걸 진짜 쟤 살려주세요 내가 안찍이면 어차피 배는 천만한 지게끼다 지게 척하면요? 허벅지같은데 쏘면 안돼요? 죽은 척할게요 죽은걸로 하세요 네? 살려준건 고맙지만 당신은 강도구단 임신이니까 지 여자한테 그딴일을 시켜야 어쩜 그맛은 저같아야 되는데 뭐? 영미씨한테 아까 그 얘기 쪽지는 전해줬어요 전해줬다 거짓말이죠 이거 궁금하네 대체 왜 이러는거야? 그제 무슨 특별한 감자라도 챙긴거야? 고마워요 살려줘서 살려줘서 넘들 중에 가장 멍청한 놈 한 명을 위에서 잡아 족치는거지 다같이 족쌓다니까 이 새끼야 그만해요 그만해요 아니 니의 인정이냐 뭐 위험하다 아이가 너 나가면 니에서 있었더니 나 싹 다 잊어버려 조폐국 건들거에요 뭐